여기 하간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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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이야 뭐가 잡히나? 오 해초도 보이고 배 엄청 크다 우와 뽈락인데? 새끼 뽈락이다 근데 너무 작은데? 우리 꼬부기 왜 없어? 우와 어디갔냐? 뭐야? 꼬리가 소라에 쏙 들어가게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겼네 신기하게 생겼다 짓게도 있네 뭐야 그거는 이거 하나 줘볼까? 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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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있는거 같은데? 됐어 이제 해보자 포기 작업한다? 정 Sports 왠지 너무 많아서 집에 구멍을 할리 포기 해봐 척 하지 만들어 오빠그랗게 뭘 구하더가 미쇼 이렇게 아깐파는 영역기 예산 카샤 그리고 특화 야영장 사용용 사회수염과 카라반이 있습니다 샤워장은 코인이구요 앞으로 야영장 안내도를 한번 볼게요 샤워장은 가운데 위치하고 있구요 취상장도 양쪽으로 그 다음에 화장실은 입구 옆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바다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사사 캠핑장도 되게 많은거 같아요 사사 캠핑장도 되게 많은거 같아요 여기는 C와 D 사이 사이트입니다 이게 봄볼림이 맞아? 봄볼림이다 사실 정말 잘해놨네 exhib cic 왜 맛있어? 여기 어디에 있는지 못나가겠는데?